정말 믿고받은 배우죠? 코메디면 코메디 액션이면 액션 스릴러면 스릴러 정재영씨입니다 왼쪽부터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말 현실 장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씨 잡수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남계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만나면 김남계씨와 친해질 수밖에 없네요 왼쪽을 먼저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람인데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오늘 정말 멋진 숨수를 듣고 오셨습니다 정면 위쪽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격 변신을 시도한 엄재원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원씨 정말 전작에서 엄청난 연필을 보여주셨죠 이번에는 또 어떤 변신을 보여주실지 왼쪽 보죠 다시 한번 오늘 제작 보면서 또 다시 우아한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셔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기대해주죠 이수경씨 모셔볼까요 음악이 바뀝니다 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우리 또 이수경씨가 만들어낸 우리 방배달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개봉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수경씨가 조명 위쪽 잠시 후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비 좀비의 역할을 받으세요 정가람씨 모셔볼까요 자 축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정가람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화 속에 무슨 전혀 볼 수 없는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인사 아버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박인환 선생님 보십니다 박인환 선생님이 나오신데 이 영화는 정말 모두가 기대가 되죠 10대 1대까지 신난하게 좋아한 박인환 선생님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만덕 아버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씨 김남기씨 엄지원씨 이순경씨 정다랑씨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이 계시고 자녀분들이 모이기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사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재영씨가 정재영씨 왼쪽으로 조금만 더 봐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람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을 먼저 자 꽃가 정말 잘 어울리는 정면 예 아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향이 납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정재영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엄지원씨가 꽃을 보고 계신가요? 역시 기묘한 가족입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꽃을 자유자재로 좀 코디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두 분은 닮나요? 자 그리고 우리 이수경씨와 가람씨도 성버스 크로스를 좀 한번 네 좋고요 우리 아버님과 둘째 아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독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역시 꽃을 들고 네 감독님 좀 가까이에 서주셔서 바람씨 역시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정면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감독님께서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파이딩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좀비 비즈니스 김요한 가족 파이딩 네 네 공격 좀비 비즈니스 김요한 가족의 감독님과 배우스도 이셨습니다 수고해 주시니 감독님과 함께 감사드리면서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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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